Q. EPM 안녕하세요 EPM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미니앨범 EPM로 저희가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.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무대 뒤에서 엄청 떨다가 나왔습니다. 긴장이 많이 되네요. 네 일단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너무 오랜만에 하는 기자님들 앞에서 하는 초케이스여가지고 아까까지는 괜찮다가 나오기 직전에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긴장을 좀 했는데 좋은 날 잘 부탁드립니다. 지금은 괜찮으신가요? 네 또 올라오니까 괜찮아지네요. 네 다행입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틀 뒤에 첫 미니앨범을 발매하는 EPM을 위해서 많은 기자님들께서 찾아와 주셨는데요. 먼저 단체 사진부터 촬영을 해볼게요. 먼저 이틀 두 분 가운데 쪽을 향해서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이제 왼쪽 한번 봐주세요. 손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 이제 오른쪽도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혹시 손아트 가능할까요? 네 감사합니다. 네 이제 개인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원주씨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김원우씨 가운데 쪽 향해주세요. 김원우씨 가운데 쪽 향해주세요. 네 왼쪽 바라봐주세요. 네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이제 신용재씨 모시고 개인사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가운데 향해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이제 왼쪽 부탁드릴게요. 네 이제 왼쪽 부탁드릴게요. 네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이제 네 이제 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